네 안녕하세요 동주의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장사를 한다는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참 엄두가 안나는 분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근데 무턱대고 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게끔 여러분들께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류생활이 18년 됐고 망하는 집을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망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30년 됐습니다 30년 양산에서 모르는 집이 없습니다 곱창집인데 맛은 할 말이 없겠죠 그죠 가보시면 꼭 한번 곱창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꼭 곱창집 잘하는 집 10집 이상 가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자신감이 생길겁니다 이런 집이 참 드물긴 드뭅니다 양산에도 20년 30년 이렇게 한 집이 거의 드문데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잘하는 집을 많이 가 가지고 맛을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시작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 집은 벌써 30년 되었는데 바로 옆에 건물 3층짜리 빌딩도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저도 많이 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은 25년 됐습니다 25년 저도 참 가끔 가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거의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집은 정말 한번 먹어 보면은 두 분 다시 두 분 안 가면은 다시 또 안 가면은 이상할 정도로 가격도 사고 맛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 집도 또 25년을 처음에는 탭을 3개, 4개, 4개 한 20년 전에, 한 18년 전에 제가 처음 할 때 그때 탭을 4개 하고 바깥에 뭐 이렇게 탭을 두고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그 집이 뜯기면서 철거가 되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뭐 지금 엄청 넓게 했죠 이제 안에 실내가 테이블이 한 25개, 15개 하여튼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러분들도 뒷고기를 많이 한다면 이런 집을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집 대체적으로 이렇게 망하는 집은 별로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도 저쪽에 다른 지역에 빌딩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이든지 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체인점보다 내가 잘하는 집에 잘하는 메뉴 집에 그곳이 꼭 여러 군데 최소 열 군데 정도는 저는 무조건 가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어딘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꼭 열 군데 이상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대박집입니다 이 집에 보통 하루에 평균 평일날 평일날 소주맥주 포함해서 한 4박스 정도 팝니다 수분만 팔아 가지고 아마 가게세 내고 인건비 다 줄 겁니다 나머지 고기 파는 건 아마 순수익으로 아마 그렇게 자기들이 저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어머니 아버님 아들 직원들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쓰면서 하는데 정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장사 끝내주게 잘 됩니다 우리 회사의 보이보이 앞입니다 보이보이 앞이 이 가격대도 제가 18년 전에 2,000원 했거든요 지금 세월이 원체 많이 철러 가지고 6,000원 하지만 6,000원은 정말 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일하면서 빈박스 챙긴 겁니다 5개 그리고 가족끼리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기 집은 어머니하고 딸 두 분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가면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게 그 장사를 하다 보면 사람을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없어요 특히 식당 같은 곳은 정말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끼리 장사를 하는 것도 정말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많이 준다고 좋은 건 합니다 테이블 여기도 바깥에 보이는 거 하고 안쪽에 열 몇 개 있는데 정말 여기 가보면 고기도 맛이 있지만 정말 장사 잘합니다 가족끼리 하니까 끈끈하고 장사를 하고 가족끼리 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장사를 하실 때 가족끼리 한번 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 메뉴도 나오죠 여기도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즘 시세로 봤을 때는 가격대도 괜찮아요 가격도 그렇고 어떤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진짜 심각하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쉽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시내 쪽에 춘자비라는 곳인데 제 기준입니다 여기 중부동에 양산 시내에 있는 데인데 여기도 젊은 분이 30대 초반인데 장사 잘해요 장사 잘하고 친절하고 무조건 친절해야 됩니다 무슨 장사를 하든지 이상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항상 친절해야 되고 그래야 다시 또 성림들이 없고 춘자비회 같은 경우에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여름에 엄청 잘 장사가 잘 되죠 아마 술 나가는 것은 곱하기 2 정도 겨울보다 그래도 겨울에도 참 잘 팔아요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하는 장사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올리지 않습니다 하시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장사가 있고 나이 드신 분이 장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꼭 생각 잘 하시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장사는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보리밥집이에요 이게 중부동에 이 보리밥집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백인데 여기 한 달에 한 달에 술을 1508원 물론 24시간 하는 데인데 이 중부동에 이 면적에 보리밥집 불백하는 집 이 집 밖에 없습니다 물론 24시간인데 여기도 엄청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장사를 안 됩니다 이 밥집도 밥집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제비집 괜찮아요 네 뭐 초밥집 그것도 괜찮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신 어렵게 생각하는 대신 정말 내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정말 많이 배워야 됩니다 체인점에서 배우면 그것밖에 모르지만 내가 열 군데 가서 배우면 거만한 노하우가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장사해야 되는 곳 젊은 사람들 술집입니다 그 젊은 사람 장사는 의외로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곳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어울려요 그리고 손님들 자체도 나이가 너무 많고 그러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젊은 게 좋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메뉴를 보여드리고 하는데 이 집도 술 엄청 팝니다 뭐 거진 하루에 평균 한 5박스 소주 맥주 하루에 장사도 정말 이게 사장님도 정말 장사 잘하시고 개인 프랜차이즈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제가 지금 쭉 보여드린 거는 전부 다 춘자비에는 프랜차이즈네요 이 집은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 장사고 자기가 이게 사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아파트 203원에서 사시는 것 같은데 장사 정말 잘합니다 여기 만원의 행복 금액대도 사고 근데 이제 술이 소중 5천원씩 이렇게 팠는데 안주가 삽니다 장사를 하실 때는 뭐 안주를 사게 하든 아니면 뭐 술을 좀 사게 하고 안주를 좀 비싸게 받든 그런 거는 장사하시는 사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 문어가 나오고 포차천국이 나오는데 포차천국도 젊은 사람이 하는 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해집들도 있죠 해집 물론 이건 바다의 집 인데 여기도 장사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예 원동살명제 향어 매기 이게 술 장사를 음식 장사를 하다보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거래체가 100군데입니다 100군데 뭐 이렇게 장비 안 들어가고 뭐 하나다 보면 120군데 정도 되는데 정말 종류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 향어집은 잘 없어요 해만 뜰 줄 아면 향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여기 사장님은 제가 한 15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15년 넘었나 15년 정도는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또 여기는 또 이게 사장님께서 인맥이 좋아요 장사를 하면 인맥이 좀 좋으면 정말 좋습니다 인맥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햇집 중에 향어 햇집 괜찮습니다 시내 쪽에 이 집도 시내의 향우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너무 잘하시고 맛도 좋고 하지만 향어집도 좋습니다 너무 많은 것은 하기 힘들어요 제가 잠시 잠시 보여드리는 것은 제주 애월 조금 전에 금방 살짝 지나갔는데 제주도 전문 고기집도 있고 이 집은 야채화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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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를 한 천평 정도 짓는데 크기 전부 다 상추 종류로 이렇게 다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손님들 오면 상추를 그냥 한 상을 내줍니다 그냥 상 원하는 대로 상추를 다 줘요 종류별로 무슨 장사를 하든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신세계라고 있죠 닭집 전문점인데 이 사장님은 다른 곳에 가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체인점인데 숯불의 닭이라고 근데 그 사장님이 장사를 잘 해가지고 여기는 자기가 자기 브랜드입니다 자기 본인 브랜드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체인점으로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면 브랜드를 자기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려도 됩니다 장사라가 장조가 너무 많고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를 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또 말씀드립니다 열 곳 이상 무조건 내가 열 곳 이상 가서 배워서 어떻게 나오는지 맛이 어떻는지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맛을 찾아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메뉴가 있죠 이 사장님도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 개인 브랜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장사는 지금 현재 그래도 그럭젤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초푸문과맥인데 메뉴 끝내줍니다 해물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절합니다 이것도 개인 브랜드입니다 여기 사장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정말 이 장사의 기본은 진짜 친절해야 됩니다 진짜 친절해야 돼요 여기 사장님도 사모님도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너무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이 메뉴는 이 말도 저도 해물 정말 좋아하지만 그냥 뭐 진짜 눈 감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메뉴 좋고 이 해물주기 정말 배우고 싶으신 분은 이곳에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말로 필요 말이 필요 없고 실내 모습인데 제가 좀 찰링이 조금 삐리하네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놨거든요 그리고 요지손씨는 정말 일품입니다 제가 추천합니다 이곳 제가 가서 해물주기 정말 배우고 싶다 싶으신 분은 요지에 가셔가지고 한번 꼭 한번 배워보시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푸드 아 이건 제가 아쉽게 저는 뭐 이 집에 술 뭐 한달에 두세 박스 일주일에 한 박스로 팔겠나 싶었는데 완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너물주기인데 이 아이템이 너무 좋더라구요 제가 이 사모님한테는 말을 안했는데 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 메뉴가 너무 좋고 한마디로 신메뉴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고 냉장고 안에 그 너물을 여고 요리도 간단하고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냥 뭐 그 너물을 그냥 뭐 굽어 주고 뭐 치즈 뭐 이렇게 발라주고 마요네즈 발라주고 거기다니까 변경을 보시죠 여러분들 한번 이거 제가 또 추천합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를 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 수 없이 말했지만 심사숙고 하시고 내가 무엇을 어떤 음식을 할 건지 열 군데 이상 한번 가보시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한번 배워가지고 시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수 없이 영상을 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편에는 상가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상가를 어떤 상가를 구해야 되는지 돈이 되는 상가 제가 다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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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